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분석을 진행하며 장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K사인 되겠습니다. K사인 코드번호 192250이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6월 7일 오후 1시 4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0.52%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술주들이 많은 나스닥 지수는 1.47% S&P500 지수도 0.88% 반등을 하였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감 속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구요. 미 노동부에 따르면 5월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55만 9천개 증가를 했습니다.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지만 증시는 오히려 안도감을 보이며 강세를 하였구요. 지난 4월 데이터 26만 6천명 증가에 그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지만 지난달 수치는 노동시장에 건강한 반등세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적용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테이퍼링이 있는데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인폴레이션에 대한 효과를 보면서 굉장히 시장은 우려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뾰족한 거죠. 금리를 한 번에 확 올린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올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리스크는 조금씩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현재 약세장입니다. 약세장. 약세장이 뭐냐면 조금은 하락이 많이 나오는 장이에요. 지금 외국인 기관 쪽에서 코스닥, 코스피 조목들을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힘을 못 쓰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의 종목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외인 기관들이 다 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피 종목도 전체적으로 외인 기관 양매도장으로 지금 현재 밀어버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K사인 한 번 종목 가지고 왔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K사인은 제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리뷰나 이런 저의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처음이라서 기업의 2,500개 정도 되고 있는 기업을 전체가 전체적으로 공부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새로 K사인에 대해서 한 번 공부 좀 해보고 싶어서 종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시가총액은 2,212억 정도 되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 0.67% 지금 현재 한 7천만 주 정도 되고 있는 전체 주식수 발행에 대해서 지금 4,700만 주가 지금 현재 유통 물량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비즈니스 썸머리 한 번 보겠습니다. 시스템 보안, 컨텐츠 정보 유출, 방지 보안, 암호 인증, 보안 관리 분야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기반의 딥러딩, 기반의 악성 파일 탐지 기술, 악성 코드 유사도 측정 기술 등 지속적인 개발, 솔루션 판매로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그게 걸려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가 말고 이제 디지털 화폐 쪽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케이스 사인이 이제 디지털 화폐에다가 블록체인 테마주로 지금 현재 묶여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한 번 봐야 된다. 그리고 8월달인가요? 디지털 화폐의 모의 시험이 이제 8월달에 있게 되겠는데요. 그때까지는 아무리 못해도 큰 파동으로 요동을 칠 확률이 높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지금 현재 PER이 한 25 정도 되고요. ROE가 7.4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을 봤을 때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거를 또렷하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 18%입니다. 18%는 부채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ROE가 7.41% 이거보다 조금만 더 높았으면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연결대상 회사 현황으로는 세인트 시큐리티 인트 소프트 AI 딥 이렇게 좀 소프트 보안 솔루션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주가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좀 길게 넣어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매집을 했습니다.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상승을 했던 거고 오랫동안 매집을 했어요. 1년, 2년, 3년, 4년, 4년 정도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한 이런 상승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도 상승하면서 반등을 주고서 내려오면서 꾸준하게 매집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거래량이 뿅뿅뿅 세력이 물량을 건들 때마다 뿅뿅뿅 이렇게 좀 쳐졌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최대 거래량이 붙으면서 정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요. 이제 무료 체험방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브라보방 전문가들이랑 같이 한 번 무료 종목 한 번 받아보시고 한 번 수익 좀 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상품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저번주 했던 거 수익 난 것도 있고 손실 난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수익 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 체험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식 가시는데 굉장히 조금 어려우신데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K-Sign이었습니다.